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설입니다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 제가 조금 전에는 그 뭐야 남자 하나를 두고 친구들끼리 치고받고 싸우고 난리가 난 어떻게 보면 그것도 남미세 사연이죠 그런데 이번 시간에는 정말 정통파 슈퍼 남미세 주장이 아닌가 싶을 정도의 어마어마한 사연 가지고 왔습니다 그럼 봅시다 제목 저를 고속도로 위에 던져버려도 이 남자를 사랑해요 아니 그냥 평생 좋 터지며 살아도 좋으니까 결혼할 방법 좀 알려주세요 제가 깜빡하고 원제를 안 적었는데 다른 여자 새끼 있다고 하는 남친 결혼 예정입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곧 결혼 예정입니다 전날 tv를 보던 중에 어떤 예능에서 예쁜 여성 일반인이에요 나오길래 제가 이 여자분 인스타도 들어가서 보고 혼자서 우와 진짜 이쁘다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물론 남친한테 뭐 예쁘다 이런 말은 안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인스타를 보다가 또 그분이 나오길래 제가 별 생각 없이 남친한테 오빠 이것 좀 봐봐 이분 어때 오 고양이과에 새끼있게 생겼네 남자 잘 홀리고 바람도 오지게 잘 피게 생겼다 저렇게 말이지 딱 여자들 중에서도 바람 잘 피게 생긴 얼굴이 있어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듣는데 순간 아니 내가 본인 친구도 아니고 여친인데 그런 내 앞에서 자기 마음을 이렇게까지 솔직하게 말을 한다고 싶어가지고 그래 그럼 나는 어때 나는 새끼 있어 너 장난치냐 전혀 없지 너는 바람도 안 피게 생겼고 새끼도 없지 어이가 없네 뭐 친구랑 술자리 나왔어 어떻게 그런 말을 해 왜 나한테 다른 여자 새끼 있다 그런 말을 하냐구 나는 그냥 사진을 보여준 거잖아 그냥 단순하게 말하면 안 돼 이렇게 말을 했더니 남친이 갑자기 너 왜 날 괴롭히냐 나는 뭐 말도 못하냐 일부러 이쁘다는 말은 빼고 했잖아 근데 뭐가 문제야 너 왜 이렇게 항상 유난인 것이오 어? 이러면서 대화가 안 통한다고 갑자기 연락 툭 끊어버리고 대화를 중단했어요 아마 사진을 보내줬나 봅니다 폰으로 항상 이런 비슷한 식으로 저를 막 기분 나쁘게 만들고 제가 조금이라도 업무라고 하면 저를 항상 이상한 사람 취급을 하거든요 제가 유난인 걸까요? 그냥 저는요 이것 가지고 뭐라 하는 게 아니라 평상시에 사업하는 남자 중에 바람 안 피우는 남자는 없다 성공한 남자들 내 주위에 있는 남자들은 다 바람 피운다 그들 하나같이 다 성실하고 능력이 있다고 또 제가 뭐라고 하면 그래서 그 사람들이 뭐 잘못됐다 이거야? 얼마나 잘났는데 네가 뭘 안다고 이렇게 흥분을 해요 그리고 또 하루는 자기 친구가 내연녀를 데리고 와가지고 셋이서 만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게 뭐냐 이건 아니잖아 라고 했더니 막 뭐라 했더니 부인이 있어도 여친 만들 수 있고 또 친구가 데려올 수도 있는 거지 그게 왜 안 된다는 거야? 어차피 나는 상관없고 이것도 다 친구 비즈니스요 이렇게 말을 하길래 나 그 친구 싫다 멀리해라 이랬더니 막 성질내고 화내고 그리고 그 바 같은 곳에 가면 거기 사장이 단골들 막 한바퀴 돌면서 앉아가지고 잠시 수다 떨고 간다 그럴 때 친구가 어? 사장 가슴 한번 살짝 주물럭 하고 보낸다? 그건 불가능한 게 아니고 거기 사장도 그냥 비즈니스 하는 거요 살짝 터치하는 건데 왜 내 친구를 욕하는 거야? 어차피 내가 하는 것도 아닌데 왜 욕을 해? 이런 소리도 하고 또 친구가 어느 성추행 및 성추행으로 벌금형 받은 억울한 사연이 있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너무 미심쩍어가지고 기사를 찾아서 봤더니 봐라 벌금이 이렇게 세게 나왔다 기사까지 나왔으면 그냥 넘어갈 일은 아닌 거 아니냐 나는 진짜 그 친구 싫다 오빠 안 어울리는 게 좋겠다 라고 했더니 또 바로 흥분하면서 너 왜 자꾸 내 친구 욕하냐 어? 내 친구는 그런 게 아니라고 그냥 오해한 거라고 그 친구도 억울하다고 말이야 네가 뭘 한다고 떠발려? 네 뭔데? 뭐 되냐? 어? 이렇게 말하고 그냥 본인 일에서 제가 조금만 이런저런 일로 조금이라도 뭐라고 하면 저를 그냥 그래요 아예 여자 이야기만 나오면 눈이 돌아가는 이상한 여자로 표현하면서 말 중간에 막 회피하고 저를 정신병사 취급하고 그렇게 한다고요 화도 내고 그리고 새끼도 그래요 이게 방금 있었던 일인데 남친은 지금 제 연락을 차단하고 잠수 탔습니다 아무래도 내일 아침에 제가 먼저 사과하고 굽혀야 풀리겠죠 근데요 새끼만 놓고 봤을 때 제가 정말 그렇게 예민한 건가요? 아직 한참 많습니다 댓글 1번 아니 지가 원래 저런 놈인 거 다 알고 만나고 심지어 결혼 예정이면 그냥 네가 다 감수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딴 똥글은 왜 쳐 싸지르는 거야? 2번 새끼 발언 자체는 아무 문제 없다 보는데 그냥 남친 평소 언행이나 주변 친구들 어우 그냥 몹쓸 인간들인데? 결혼할 거야? 3번 어이고 이런 놈이랑 결혼 예정이라네 남자가 돈이 오지게 많은 건가? 그러니까 이렇게 빌빌거리면서 붙어있는 거지 어이고 불쌍하다 불쌍해 너 말고 네 부모 말이다 이 자식아 4번 아이고 끼리끼리는 사이언스 과학이라고 하더니 저런 남자도 좋다고 내일 사과를 하니 마니 어쩌니 그냥 꺼져 5번 정신 똑바로 차리세요 아니 결혼 예정인 남자가 다른 여자를 향해 새끼가 있니 어쩌니 바람을 잘 피게 생겠니 어쩌니 이렇게 까내리고 있는데 거기다 대고 나는 새끼 있어? 이렇게 물어보는 게 이게 정상적인 사람이냐고 미친 거 아니에요? 그 남자는 성에 대한 가치관이 일반인들과 달라요 그걸 지금 계속 표현하고 있잖아요 뭐 끼리끼리라서 만나는 거라면 나도 할 말 없지만 다른 사람들 속 뒤집혀지게 이런 거지 같은 걸 쓰지 말고 니네 둘이 알아서 하세요? 6번 아니 지금 새끼가 어쩌고 저쩌고 이게 문제가 아니고 그 이전에 친구 문제가 진짜로 헤어질 수준 아닌가? 이걸 고민해? 게다가 남친은 본인을 차단 중인데 네가 먼저 사과하고 사귀겠다고? 야 정말 레전드다 7번 남친이 친구를 멀리할 게 아니라 쓴이가 남친을 멀리해야 할 상황이구만 지금 제정신이세요? 뭔 사과를 해? 끼리끼리야 뭐 남친은 안 그럴 줄 알아? 정말 그렇게 하는 거니? 8번 진짜 웃긴다 저런 사람 만나는 여자들이 있는데 이런 것처럼 정말 신기해요 끌 끌 끌 끌 9번 너 같은 애들을 바로 남이세라고 해 너도 네 남자랑 네 남자친구의 친구랑 이해가 안 되지 우리들도 마찬가지야 그런 거지 같은 소리를 듣고도 이렇게 결혼 예정이다 내일 사과하겠다 이러는 네가 훨씬 더 이해가 안 된다고 내 댓글 그냥 냅둬요 누군가는 저런 남자랑 반드시 결혼해가지고 처리를 해줘야 사람이 좀 살만하지 않겠어요? 우리 같은 사람들이 2번 제가 남사친한테 물어보니까 여자한테 새끼가 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게 남자들 입장에선 한번 잡아보고 싶다 이런 뉘앙스의 얘기라고 하네요 물론 제 남사친은 이거보다 훨씬 더 적나라하게 말했지만 차마 내 손으로 여기 못 쓰겠어요 10번 아이고 그냥 남친이 파워갑이구만 이런 거지같은 쌍스러운 말을 듣고도 굽힐 생각을 먼저 한다니 자존심 없어? 아휴 불쌍하다 정말 저런 말을 해대는 놈한테 먼저 굽히고 사과할 생각을 하다니 님 어디 뭐 심각한 하자 있어요? 후기 댓글들 감사합니다 그래요 정신을 차려야겠어요 그리고 남친이 파워갑 맞습니다 가끔씩 저보고 너는 슈퍼 을이야 을 니 주제 알지 넌 을이라고 이렇게 부를 때도 있고요 항상 저는 잔소리를 듣고 짜증나는 말투를 들어도 사과를 먼저 하고 그랬어요 연애한지 5년 됐는데 초창기에 때는 엄청 잘해졌거든요 그래서 뭐야 오빠 그때랑 비교해서 왜 이렇게 달라진 거야? 라고 했더니 그땐 니가 지금보다 훨씬 더 날씬하고 어리고 이뻤으니까 근데 어떻게 지금이랑 비교가 되겠냐 어느 시기나 더 늙었는데 뭐 열받아? 누가 그렇게 살지래? 너 몸무게 45kg 넘어가는 순간 못생겨지는 거요 참고로 제가 46kg고 남친은 장원형 몸매를 원합니다 그래 그럼 내가 오빠 원하는 체중으로 맞춰줄게 그럼 예뻐해줘 아니 내가 원하는 체중으로 맞춰봐 그럼 내가 너 오지게 예뻐해줄게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영상 통화할 때도 조금이라도 살이 붙은 것 같으면 바로 야 너 살쪘지? 어제 라면 먹었지? 어? 내 집 보고 있을 테니까 지금 당장 체중계 올라가 봐 이러고 그리고 46kg가 보이면 그래 그래 내가 너 이럴 줄 알았다니까 그래 어쩐지 살이 퉁퉁하게 오른 게 진짜 오지게 못생겼더라고 오늘따라 내가 너 45kg 아래로 유지하라고 했지 말 진짜 더럽게 안 듣네 이런 소리하고요 매일 몸무게 재본다고 올라가 봐라 그러고 인증을 하긴 해야 돼요 안 그러면 또 막 잔소리하고 뭐라 하고 그 약간 예전에 그 더 글로리에서 혜정이 남친이 혜정이 힐 안 신고 왔을 때 말투요 하하 그 키 큰 거 너 내가 남한을 때 힐 신고 오라고 했지 이 장면을 보는데 아이고 딱 내 남친이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말하고 보니까 그래요 이렇게 말을 하니까 남친 본인도 그래 나랑 똑같네 이렇게 인정했어요 아니면 보통 남친이 운전 중일 때 열받으면 고속도로 같은 데서 도로나 일반 도로도 그렇고 너 당장 내려 이렇게 소리 지르는 거 이건 일반적인 게 아닌가요? 보통은 안 그런가요? 뭔 소리야? 이런 애들 보면 글 쓰는 게 좀 다 똑같지 않습니까? 뭔 소리 지를 모르겠어요 그럼 저는 항상 못 내려 오빠 미안해 이러거든요 내리라는 소리만 지금까지 100번은 더 들은 것 같아요 원래는 고속도로 한가운데 던져버리려고 하다가 또 어떤 날은 지하철 근처에 세워줄 테니까 혼자 집에 가라 그러고 제가 미안해 오빠 못 내려 하면 남친이 왜? 내가 네 편의를 봐줘서 친히 지하철 역으로 세우다 준다잖아 아! 근데도 못 내리겠어? 아니면 아까처럼 고속도로 확 던져버릴까? 어? 아주 그냥 집까지 편하게 가고 싶어가지고 못 내리는 거지? 그렇지? 항상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저도 차 있고 운전해요 남친이 운전하면서 데이트할 경우에는요 저는 운전 중에 아무리 싸워도 도로에서 내려 이렇게 안 하거든요 근데 원래 다 이렇게 내려 내려 이렇게 하나 싶어서 글 써봤어요 또 전화하다가 본인 마음이 안 들면 전화 중간에 말하고 있는데 전화 확 끊어버리고 연락을 안 받습니다 한 서너 번 다시 더 해야 전화를 받고요 영상 통하면 살짝 본인 기분 나쁘게 해도 손가락이 통화 종료 버튼 누르려고 대기 중이라고요 뭔 소리야? 아직 많습니다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댓글 일반 아니 이거는 뭐 가스라이팅도 아니고 경계선 지능장애인가? 맞는 것 같은데? 보통 이런 거 친구들한테 하소연해가지고 초기에 헤어지고 그러는데 쓴이한테는 화를 내주고 바로잡아줄 친구조차 없는 것 같아요 담임아 제발 헤어지세요 결혼하겠다고 미친 거예요 지금? 고속도로에서 내리라고? 야 아니 어떻게 이런 말을 듣고도 그날 당일 바로 헤어지는 게 아니라 고민을 하고 있어 이게 말이 됩니까? 2번 같은 여자로서 남자가 여자아이 대해 저단식으로 말하면 말본새 역겹잖아 정 오지게 털릴 것 같은데 그런데 쓴이는 이상한 포인트로 질투나 처하고 있으니까 거기다가 고속도로 진짜 와 남미새와 입걸레 싼튀남의 만남 그냥 잘 어울린다 축하해요 저질스러운 얼평에 화가 난 게 아니고 새끼에 꽂혀서 질투하는 게 어이가 없네요 그냥 되게 못생겼다고 인신공격만 했다면 지도 좋다고 같이 히덕거리고 웃었을 거야 이 쓴이 끌 끌 끌 끌 끌 끌 그래 알았으니까 얼른 가서 싹싹 비세요 내일 강장 가라 끌 끌 끌 끌 그냥 결혼하세요 천생연분이구만 뭐 잘 어울린다 와 미친 나는 진짜 이렇게 나이 먹진 말아야지 헐 7번 농담 아니고 이건 진짜 지능검사 해야 될 수준인 것 같은데 덜덜덜덜덜 다시 말하지만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잠시 후 2부에서 또 어마어마한 이야기 이어갈게요 조금만 기다려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